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 교회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회들이 저출생 극복 필수 조건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직접 서명에 동참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간을 이 저출산 시대에 활용함으로써 도움이 된다면 교회가 사용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면 아무래도 좀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운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여건이 된다면 교회 시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 한 10명만 있으면 새로 할 겁니다. 유치원을 열든지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CTS기독교TV는 0세에서 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건이 건축법상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명 용지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서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4호